모두들 털하입니다 귀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음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채팅창에 와 계신 분들도 공감 많이 하시네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독자들 어떤 소비 독자라는 표현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독자 어떤 소비자 어떤 블랙 컨슈머들에게 어떤 종류의 상처나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지만 여기서 제가 딱 선 그어드릴게요 이 선 넘어가면 선 넘은 겁니다 이거는 응징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아시죠?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건 저에게 도움됐던 저의 노하우밖에 없는데요 제 노하우는 이거였어요 이게 정답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버릴 수도 있어요 독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들 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지구라는 별은 되게 위험천만한 협곡과 살기 아주 안 좋은 오지도 있고 안락한 휴양지도 있잖아요 여행 중에 오지에서 죽을 뻔하다 돌아온 거야 그리고 지구를 미워하는 인간은 별로 없거든요 그 위험한 곳을 파악한 다음 피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나 거기에 안주를 안 하려고 하지 난 약간 독자들 혹은 소비자, 블랙 컨슈머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어떤 작가에게는 여기까지는 독자인데 어떤 작가는 여기부터는 블랙 컨슈머일 수도 있잖아 그건 다 달라요 아무튼 나는 내 만화를 소비하고 돈을 대고 볼 어떤 사람들을 그 시장을 독자들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구를 미워하는 지구인은 없어 그냥 그곳을 최대한 잘 파악해서 피해 다니고 싶어 하는 건 맞지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어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어떤 문화적으로 이거 약간 내가 보기에는 작가들 창작에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잡혀가는 게 있다 싶으면 그때는 캠페인을 하건 작가들끼리 플랫폼에게 요구를 하건 어떤 그 독자들의 건강한 문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중요해 예를 들면 악플은 누가 봐도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하든 작가 개개인이 SNS를 성토를 하든 건강한 독자들에게 요청을 하든 플랫폼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든 클램봇 같은 거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런 거 그거는 중요하죠 근데 그 미묘한 선에 따라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개의 문제 중에 한 8, 9개는 애매해 이건 독자가 나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이게 애매해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 블랙컨슈머다 싶은 것들은 분명히 뭔가 해야죠 협회가 학원 플랫폼이 학원 목소리 내야 돼요 SNS 쓰고 그런 것들은 보통 건강한 독자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애매한 8 꼭 애매한 게 숫자가 많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내 멘탈을 지키고 나서 생각을 해야죠 내가 멘탈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 다음 무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멘탈을 일단 지키자는 목적으로 내가 세운 원칙이 그거였어 아 여기는 약간 늪지대나 벌대나 약간 위험천만한 지형이 좀 많은 시장이구나 아씨 저기 저쪽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잖아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왜 독자에 대한 미움으로 가는지 아세요?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 아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람 이하로 보라는 게 아니고 인격 대 인격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게 감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같은 현생 인류라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나는 그 사람들이 인간인지 뭔지 모른다? 근데 마치 어떤 구체화된 한 인간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현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 이하로 보라는 뜻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약간 실체 없는 존재를 미워하는 게 돼버려 내가 작가들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존재를 미워하면 막연한 미움이기 때문에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내 감정만 남아 감정만 남으면 어떻게 돼? 그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독소를 온전히 받는 게 나야 나 납니다 그 독소가 나를 괴롭힌 그 독자한테도 가면 그나마 시원하기라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독소가 유일하게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면 창작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의미라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그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 만나는 어떤 명확한 한 개인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실체 없는 어떤 존재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저긴 늪지대야 저기는 독성 가스가 가득한 동굴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저도 공감합니다 솔직히 지나가는 페이님 공감해요 지나가는 페이님하고 저하고 불편해하는 지점이나 수위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 그건 작가마라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공감해요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우리는 굉장히 공해가 많은 시장에서 창작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다 정말 공감해요 그 공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결하자 혹은 어떤 게 문제의 주범이다라고 딱 얘기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멘탈이 뭐냐 일단 내 멘탈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일종의 현상 공해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멘탈 에너지를 좀 잘 관리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어떻게 저 담당자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저런 사람들 댓글을 싹 다 그냥 지울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있죠